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말리 장치를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라 너희가 나를 모르는 도다 나를 알아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깊이 잃고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주리라 영광을 보여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마여서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그려와 말고 놀라지 말며 단대하고 강하라 이마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